안녕하십니까 대림 DNA 모토벨로 mbi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전문 매장으로서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만족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최상의 라인업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늘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가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